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를 말한 지 이틀 만에 정부는 남북정상의 합의를 이행할 거라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을 더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은 오늘도 우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 통전부 담화 이틀 만에 나온 오늘 통일부 입장,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연락사무소 폐쇄 예고 등 북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 채 남북정상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만 했습니다. 사흘 전 김여정 담화 4시간 만에 대북전단을 제안하는 입법 검토를 공개 브리핑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남북합의 이행이란 원칙을 상기시키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출입 기자단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재판 참고 자료를 보내 표현의 자유가 때때로 제한될 수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평양 대중집회를 비롯해 대남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인천 강화에서는 한 선교단체가 쌀 페트병을 북에 보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민들이 며칠 전부터 굴착기로 길을 막는 등 긴장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남북연락사무소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이번 사태의 첫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국가의 연예인과 대중이란 패러っぽ니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라고요.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